안녕하세요.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동영상 제작 앱에서 프로젝트 두 개를 서로 합성하는, 합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방법을 이용하면 여러가지로 필요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자 키네마스터를 터치하겠습니다. 그러면 초기 화면에 되게 이렇게 나옵니다. 하단에서 만들기가 선택되어 있으면 이 프로젝트가 쫙 나옵니다. 이 프로젝트에서 지금 쌍원 인트로라고 써난 것이 여기 있죠. 쌍원 인트로 이것은 시작 화면입니다. 시작 화면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. 그때그때 변경을 여기 시키는 건데 이것과 그 다음 일반 동영상입니다. 이게 일반 동영상 5분 27초 짜리 이것을 이 두 개를 합성을 합치고 오겠습니다. 이것을 이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. 그 합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인트로로 만들어 놓은 쌍원 인트로 이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툭 터치했습니다. 터치하면 이와 같은 편집 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에서 제가 아주 짧은 겁니다. 여기 7.8 이렇게 해놨죠. 대개 한 8초 정도 되는 겁니다. 대개 동영상 인트로 시작 화면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. 제가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. 플레이 하면은 대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제목이 나오고 이렇게 짧은 것입니다. 한 7,8초 되게 이렇게 만들죠. 이 인트로 화면과 아까 그 동영상을 합치는 것입니다. 자 여기서 동영상 화면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. 뒤로 가기 하면은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. 자 뒤로 가기 해서 현재 이 동영상은 프로젝터는 5분 27초 입니다. 이 화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 이런 화면에서 앞에 보여드린 인트로 화면을 합성하려고 합니다. 일단 이것을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. 플레이 화면은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. 플레이 하면은 이런 영상입니다. 그래서 길이가 여기에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. 이게 5분 27초로 나오죠. 이 앞에 스톱시키겠어요. 스톱시키고 제일 앞에 여기에서 아까 그 인트로를 이 화면의 앞쪽에 가져오려고 합니다. 그 프로젝트 자체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에요.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. 이거 지금 현재 플레이 헤드 있죠. 편집선이 편집 기준선이 있죠. 이것을 그것을 인트로 다른 프로젝트를 가져오려는 그 위치에다가 이것을 두어야 됩니다. 아무데나 두셔도 되는 것이 아니고 타임라인의 첫번째 레이어가 끝나는 지점, 시작점이라던가 이것이 현재 시작점이죠. 혹은 그 다음에 터치해 보면요. 이 끝부분이 있죠. 끝부분이라던가 가운데로 하려면 가운데 이렇게 하려면요. 가운데 갖다 놓으려면 이 부분에서 잘라야 됩니다. 잘라 놓고서 그것을 가져와야 됩니다. 저는 여기서 제일 앞부분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. 자 여기서 제일 앞부분을 맨 앞으로 왔습니다. 여기서 아까 그 인트로 맨 앞에 가져오겠습니다. 이렇게 프로젝트를 합성할 때는 어느 메뉴를 쓰느냐면요. 미디어로 갑니다. 미디어를 터치합니다. 미디어를 터치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. 프로젝트를 다른 것과 합성할 때는요. 요거 잘 보세요. 화살표 제가 한번 했어요. 지금 사각형에 K자 있죠. 사각형에 K자 있는 거. 여기서 사각형에 K자 있는 이것을 터치합니다. 자 다시요. 사각형에 K자 있죠. 이 K자를 터치합니다. K자를 터치하면요.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쫙 다 나옵니다. 그럼 어떤 프로젝트인지 다 같이 합성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쌍원 인트로 있죠. 이것을 이 프로젝트를 여기에 가져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. 자 여기를 터치하면 돼요.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. 툭 터치했어요. 그럼 이렇게 가져와 줍니다. 복사를 해서 가져와 줘요. 자 가져왔습니다. 제일 앞에 가져왔죠. 가져오니까 화면이 아까 보여준 것과 좀 다르잖아요. 글자가 제일 앞에 와 있고 글자가 제일 앞에 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좀 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. 저는 여기서 대문이 제일 앞에 올라와야 되잖아요. 대문 보다 이 쌍원을 먼저 앞으로 가져오겠어요. 그래서 쌍원을 먼저 앞에 가져와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 3점을 터치합니다. 3점을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걸 터치합니다.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터치하겠습니다. 툭 터치했어요. 그러면 이 쌍원이 초록색이 남부라색이 제일 먼저 왔죠.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뭘 터치해야 되느냐면요. 대문 열리는 것을 가져와야 되겠죠.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. 대문 열리는 것을 터치해 볼게요. 터치를 해서 이것을 대문 열리는 것을 터치했어요. 그리고 여기 3점을 터치합니다. 3점을 터치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했어요. 그럼 프레이를 해 보겠어요. 정리가 제대로 된지 프레이하면 이렇게 왔네요. 왔는데 글자가 지금 안 보이죠. 그래서 글자를 앞으로 내놔야 됩니다. 이렇게 글자를 이거 터치했어요. 이것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고 그럼 글자가 앞에 보였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하면 대문보다 더 먼저 왔죠. 그래서 앞뒤 정렬하는 것을 해야 돼요. 다시 대문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로 합니다. 그렇게 해 놓고 앞뒤로 가져오기를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. 그럼 프레이 해 볼게요. 프레이 하면은 대문이 열리면서 정상 조율이 이렇게 되죠. 그리고 그 다음 프로젝트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. 그래서 합성이 됐죠.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서로 합성이 됐잖아요. 그리고 여기서 타임라인을 확대하는 아이콘을 터치해 볼게요. 터치해서 확대한 해 볼게요. 확대해 보면은 여기 아까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인트로 가져온 거 있죠. 여기에 레이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져오면은 앞뒤가 막 뒤바뀌이는 점이 있어요.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줘야 돼요. 제일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가져가기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편집 모드로 갑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있는 이런 레이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앞뒤에 정리를 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이 터치하면은 터치해서 여기 3점에 있는 이것을 터치해 가지고 이 부분 있죠.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메뉴를 가지고 맨 앞으로 가지고 앞으로 가지고 뒤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런 메뉴를 활용해서 화면을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되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이 그대로 반듯하게 가져오면 참 편리할 건데 현재 키네마스터에서 이런 것이 조금 버거 같아요. 여기서 곧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프로젝트 두 개를 여기서 프로젝트 두 개를 앞 프로젝트와 인트로 하고 그 다음에 뒷 프로젝트를 이렇게 합치는 방법 프로젝트는 무엇단 프로젝트인지 여러가지 두 가지를 서로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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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